오늘 아름다운 날 별컴원니의 asmr 오늘도 역시 별컴원니와 함께하는 asmr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키보드 소개를 하러 왔어요 화이트와 레인보우 디자인의 소유자로 굉장히 여성스러운 불신 풍겨지는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이 제품 이름은 콕스 ck900s2 카엘 광주 크리스탈 키캡 완전 방수 LED 교체축으로 유선 기본으로 만들어져있답니다 제품을 오픈해보면 짜잔 이렇게 생겼구요 키보드 덮개로 덮어져있구요 킥커버 브러쉬 PC방 전용 키보드 경고 스티커 이외에 킥캡 리무버 스위치 리무버가 들어져있어요 이 제품의 보증 기간은 무상 1년입니다 자 그럼 이 키보드에 다양한 모드를 함께 보실게요 화이트 크리스탈 키캡 올드라 바이올렛 타는 LED 카엘 적풍 광주 스위치 카엘 적풍 광주 스위치 중교환 방식 클릭 타입으로 완전 방수랑 물 커피 음식물들 물로 씻어낼 수 있어 늘 새것같은 느낌을 줘요 갈쌈하고 섹시하고 여성스러운 귀요미 기계식 키보드 그리고 무한 동시 입력기가 가능하구요 수리가 참 편리합니다 스위치 분량시 교체축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죠 해서 차가 수리가 가능합니다 키 반응속도는 0.2로 게임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해요 경쾌하지만 소프트하고 좀득좀득거리는 키감이 참 매력적인 10K900 FN과 F12을 동시에 누르면 기잠금이 돼요 그래서 키보드 청소나 누군가가 건들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LED 보기 이 모드를 함께 보실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LED이구요 숨쉬기 보드입니다 이건 내가 누르는 곳만 LED가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된 수저를 수저를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이 LED는 제가 누르는 곳만 LED가 꺼지고요. 누르는 곳이 오르란처럼 퍼지는 LED 버튼이에요. 누르는 곳 한 줄이 전체 LED로 퍼지는 방식이에요. 누르는 곳 위주로 퍼지는 방식이에요. 전체가 오르라처럼 퍼지고요. 참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모드에요. 은하철도 999처럼 은하수가 휘리릭 하는 느낌 그런 현상을 줘야 그런 모드입니다. 이것도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이는 느낌의 모드이고요. 회오리 느낌이에요. 마치 바다에 파도치는 느낌의 연상을 주는 모드이고요. 이거 참 아름답네요. 이 모습. 한 줄 한 줄 따라오면 LED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전체 생겼다가 다시 사라지고 보여줬다가 퍼지는 그런 방식의 모드입니다. Fm과 휘리릭 버튼을 누르면 제일 밝은 거고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점점 어두워져요. 이렇게 아예 끌 수도 있고요. 다시 위로 누르면 이렇게 LED가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W, A, S, D 그리고 키보드 위, 아래, 양옆만 불빛이 나와요. 이쪽만 LED가 나오게도 할 수 있어요. 이쪽만 LED가 나오게도 할 수 있어요. 이 타자키와 방향키만 LED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시 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컴 언니와 함께 CK900 키보드의 모드를 함께 보셨어요. 여러분 안녕.